2015년부터 APT 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지금 한 10년 중에 8년 정도를 하게 됐네요. 21년 통계에 따르면 저희가 한 3%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3%가 다문화 학생 비율이에요. 그리고 증가하고 있고요. 옛날에 우리가 단일 민족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통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반해서 사실은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사실 이 사업의 또 그래서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 소용성이라는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심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.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을 키움에 있어서 교사들의 다문화 역량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우선 교사가 알아야 이해하고 내면화가 돼야 그 다음에 학생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학생들의 영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교사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키워주는 거예요. 저희가 이제 하나 좀 재미있는 얘는 다문화 문화 국가들이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편견들을 좀 이제 사실은 갖고 있는데 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랑 생긴 게 좀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좀 약해요. 그런데 막상 그렇게 보던 친구들 그 나라에서 교사가 온 거예요.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존재잖아요. 그리고 수업까지도 더 잘하시면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럼 그 학생한테도 그게 영향이 가요. 굉장히 존중받아야 할 친구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라갖고 무시하거나 약간 무관심했었구나.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. 교사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. 그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재밌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적어도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.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또 있으셔야 되고 앞으로 굉장히 이 일을 통해서 내 전문성을 확실히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면 성과가 이제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cheat 간 titik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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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분들은 정말 진절하시고 마음이 곱잖아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요 한국에 와서 아 우리나라 너무 좋죠 와요 잘 왔어요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보다 더 좋다 아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으니까 잘 살아라 그게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무거워요 APTE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내줄 때 반대번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사업이 역할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번 듣는가 보다 한 번 눈으로 보이면 더 이해한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교사들도 그 나라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고 가르쳐 주니까 각 나라에 대해서 큰 자연적인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심어준 후 그 아이들이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존중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하고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고 나와 옆에 있는 친구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사전연소에서 그 전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잠깐 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얼굴 보고 엄청 반가웠고요 아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많이 배우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시 이제 참여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FPT 교육에 참여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열정적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교육의 열정, 장점, 근전적인 것을 내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저한테 엄청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